그 유명한 마카다미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상태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등급까지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프리미엄 등급의 마카다미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맛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카다미아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경과는 고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와 함께 피칸이 들어가면 이건 진짜 홈쇼핑에서 쉽게 보실 수 없는 프리미엄 경과를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칸도 US 넘버원 등급으로 해서 여러분 등급까지 다 맞춰드릴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자신감이에요. 그렇습니다. 빵과 파이 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던 피칸까지도 맛까지도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향기롭다던데 그렇게 향이 풍부하다던데 나는 아직 맛을 못 봤어 하셨던 분들 헤이즐넛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이즐넛도 그냥 넣어드린 게 아니라 우리 백화점 지하 같은 데 가보시면 헤이즐넛도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진짜 비싸죠. 이 경과까지도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수능 앞두고 큰 시험 앞두고 있는 애들한테는 브레인푸드 먹게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호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챙겨주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위쪽에 보셨던 진짜 고급의 경과와 함께 매일 드셔야 되는 경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호두도 US 라이트 등급의 챔들러 품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맘때 미리 시험 준비하시면서 챙겨주셔야 되는 경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아몬드 하면 이게 진짜 여배우들이 챙겨 먹는 유명한 간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양가가 정말 풍부하다는 불포화 지방산의 정말 산물이라고 불린다는 아몬드까지도 파삭파삭한 그 아몬드도 엑스트라 넘버 원 등급 런파레일 품종의 아몬드까지 담아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크리미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캐슈넛 철분과 엽산의 영양이 그렇게 풍부하다던데 캐슈넛까지도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경과로만 무려 6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견과 함량이 하루 건강 경과 중에서 가장 많은 오늘 최고급의 프리미엄 경과를 보시는데요. 견과 6가지와 함께 하루 건강 경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 바로 요거트볼이거든요. 그런데 요거트볼도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되면 평범한 요거트볼이 아니라 150년 역사의 이태리 페르니고티사의 요거트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에 요거트를 살짝 딱 입혀드렸기 때문에 달콤함까지도 경과만 먹다 보면 조금 텁텁하고 심심한데 하셨던 분들 블루베리 요거트로 맛까지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곡 요거트볼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아침에 딱 먹기에 너무도 좋은 게 바로 하루 건강 경과 아니 왜 이렇게 맛있고 신선한 건데 라고 따지시는 분들 견과도 로스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두도 하나하나 그 로스팅이 과정이 달라지는 것만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희는 로스팅 후에 72시간 이내에 생산되는 견과로만 담아드리다 보니까 봉을 딱 뜯는 순간 그 향과 풍미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좋은 재료 써서 신선하게 포장까지 해드리는데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두 가지 맛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오시는 브라운 색상은 프리미엄 그리고 이거는 엑셀런트로 가져가시는데 안에 들어간 경과는 동일한데 요거트볼 맛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시면 되는 거고 오늘 이거 두 박스 두 박스 다 챙겨드리는 구성이고요. 이거 하나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요 안에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은바 포장까지 싹 되어 있고 지금 향이 요 봉투를 열자마자 푹한 향이 진짜 좋은데요. 신선함을 담아드리기 위해서 10월 이후에 생산한 정말 따끈따끈한 상품들만 보내드릴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경과가요 얼마나 깨끗한지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